엣지 든드 리미티드 에디션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짱총입니다. 오늘은 해밍턴의 벤츄라 엣지 든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착용하고, 영화관에 왔습니다. 미국 태생의 히밀턴은 1932년부터 500편이 넘는 영화랑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련 시계를 선보해 왔었습니다 인터스텔라의 카키 필드 머피, 테넷의 카키 네이비 빌로우쉐로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 아메리칸 클래식 볼튼 인디아나 존스가 대표적인데 거기서 이어서 올해 듄 파트2에 등장하는 데저트워치에서 영감을 얻어서 출시한 모델이 바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벤츄라 엣지 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데저트워치는 영화에서 프레맨이라는 사막민족이 착용하는 소품으로 나오는데 영화의 감독인 드니 빌네브 고아저씨가 시계 제작을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총 두가지 벤츄라 듄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데저트워치와의 심플 효율이 높습니다 벤츄라 특유의 삼각형 실루엣에 데저트워치의 다이얼의 핵심 요소를 잘 재현을 해낸 덕분입니다 다이얼을 정교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3D 프린트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시계를 보면 되게 정교하게 제작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별로 안정교하던데? 뭐 이 정도면 정교한 거 아니에요? 맞나? 네 다이얼의 위아래로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위에는 시간, 아래에는 분을 디지털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TSR과 유사한 방식인데 이거는 LCD와 OLED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LCD를 통해서 이제 옅은 빛을 통해 시간을 표시하는데 케이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OLED가 발광을 하면서 이제 푸른 빛으로 시간을 밝게 표시를 하는 거죠 가운데 보시면 이상한 표식이 하나 같이 빛납니다 이거는 듀의 로고에서 모티프를 따서 디자인을 한 하나의 표식인데 이게 데저트워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불빛을 보면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면 몇초 안걸립니다 이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일단 처음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나고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아래에서 분을 표시하던 부분에서 초가을 표시합니다 푸시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네 여기 바뀌면서 이제 위 디스플레이 통에 시간을 바뀔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11시에서 12시로 넘어가면서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면서 P로 바뀌었죠 이거를 이제 한 번씩 누르면 시간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길게 누르고 여기 상태에서 또 한 번 길게 누르면 분에서 10단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길게 누르면 이제 1단위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 기능은 없습니다 케이스는 상당히 멋지고 만듦새도 좋습니다 기존 벤츄라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케이스웨그 라인에 골드하고 각지게 디자인해서 미래에선 우주선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가로가 47.2 세로가 51인데 러그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같은 하남자도 충분히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죠잉?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대답을 해줘야죠 대답 안 하는 걸로 대답하겠습니다 네 일체형 러버 스트랩도 보시면 케이스 끝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클도 보시면 뭔가 모양이 색다른 형태입니다 네 형님들 제가 이 해밀턴 벤츄라 균 리미치드 에디션을 착용을 해봤는데 디자인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눈에도 잘 띄고 사람들이 잘 알아봤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환장할 것 같아요 라이트 지속 가능 시간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 아쉬운 부분을 한번 시우형님께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시우형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말한 아쉬운 점 한번 제품에 반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저트워치도 사이즈 줄여서 실물로 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형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시계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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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